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건조한 시기인 4월 초 11월 초 등에 자주 일어나는 산불 산불에 관련된 소방드론을 알아볼 건데요 일단 소방드론이란 소방이라는 단어와 드론이 합쳐진 것으로 소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드론입니다 먼저 산불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산불이 일어나는 원인은 그게 두가지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것으로 나눠지는데요 자연적인 원인은 벼락이 산림에 떨어지거나 화산 주변에 산림이 있어 화산의 불씨 때문에 일어날 수 있고 건조하고 더운 기후가 계속될 경우 자연적으로 나무에 불이 붙어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위적인 이유는 담배 등 화력이 있는 물질이 산림에 옮겨부터 발생합니다 논이나 밭두렁 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산림에 불씨가 날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건물에 발생한 화재도 마찬가지로 산림에 옮겨부터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산불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소방드론을 알아볼게요 소방드론의 종류를 살펴보면 정찰드론과 화재 진압용 드론이 있는데요 정찰드론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열화상 기능과 중기능이 탑재된 정찰드론 이 드론은 카메라에 열화상 기능과 중기능이 부착되어 있어 이 기능들을 사용해 조난당한 사람을 찾기가 쉬우며 빠르게 화재의 진원지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화재 진압용 드론 첫번째는 소화탄 드론입니다 소화탄 드론은 드론에 불을 진압할 수 있는 소화탄을 드론에 탑재해 불이 난 지점에 소화탄을 투척해 화재를 진압합니다 두번째는 소화기 드론입니다 드론에 소화기를 탑재해 불이 난 지점을 정확하게 소화 분말을 발사해서 화재를 진압합니다 소화기 말고도 분말만 탑재해서 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번째는 물을 발사하는 드론입니다 보통은 기체의 노즐을 연결해서 오라는 지점에 물을 발사해서 화재를 진압합니다 다른 기체는 소화기 드론처럼 기체의 물통을 탑재해서 물을 발사해 화재를 진압합니다 이제 장단점을 알아볼까요? 소방 드론의 장점은 사람보다 빠른 초기 진압이 가능하며 사람이 진입이 힘든 지형도 드론으로 화재 현장 파악과 화재 진압이 가능합니다 소방 드론의 단점은 큰 불의 경우 드론만으로 진압이 어렵습니다 만약 몇십대에 드론이 소화탄을 떨어뜨려서 진압을 한다 해도 한번에 불을 끄지 못하면 몇십대의 드론이 왕복을 해야 하는데 소화액 장착과 배터리 교체, 충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큰 불 진압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오늘은 소방 드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외에도 궁금한게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